병원 그만두고 너나 슬슬 곤려먹으면서 뭐 먹고 살 일 없을까? 뭐? 라면집 같은 거 해볼까? 술 장사하자 와인바 같은 거 너 잡아먹으려면 갯대도 구기라 술 장사는 안 돼 아 또! 못 벗어 너 노드 몇 장 찍자 미친놈 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야? 아마 그럴걸? 내 침대는 작아 너 바닥에서 자 그럼 그러니까 왜 따라오냐? 말은 똑바로 하자 중간에서 내려줄 테니까 타라 그랬잖아 내리라니까 안 내린 건 너야 아련하게 군 건 너야 아련? 난 너 성질 부릴 때도 네 눈을 보면 그만 전의를 상실해 웃음나서 좋았어 난 어디가 좋으냐? 좋은 거 없어 작업 선수더라 그런 작업 걸어본 적 별로 없는데 명함은 좀 불쑥 내미면서 김경수입니다 그거야 작업 아니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야 자네 운동 중독이라면서 네? 중독까지는 중독이라 말씀드렸어? 중독이잖아 그건 헬스에서 종일 사는 사람들 얘기지 시간만 되면 아마 너도 그럴걸? 내 덕에 보기 좋게 유죄하는 줄이나 알아 알고 있어 고마워해 혼자 가도 돼 그런 법은 없지 너네 반쪽인데 반쪽 큰일 났다 자꾸 꿰맛 나고 우리 그냥 자버릴까? 시끄러 가야해 밀당 고수 밀당 학원 하나 차려라 너 미어 터질 거야 나 경수 씨 사귀고 싶어요 야 어떻게 항열같이 따분한 것만 골라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취향이 안 맞기도 참 힘들어 내가 할 말이야 인마 병원밥 먹었어? 아니 오빠 지금 초밥 사와서 먹으려고 경수가 샀다니까 그래? 초밥 경수 오빠가 샀대 엄마 아 정말 말 안 됐네 난 필요 없다고 인마 너 땀 빌리빌 청소기 도내는 걸 보기 싫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이야 도우 시작이다 아 치우고 이리 와 빨리 섹시한 양태에서 한 커튼 건졌다 못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두고 보자 아 가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다 응 나도 매일 10시까지 너랑 놀아주다 나 망해